안녕하세요. 부트칼럼니스트 이성희입니다. 11월 15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장사의 신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돌판토종닭구이로 유명한 32년 전통의 대자연식당을 소개합니다. 돌판토종닭구이는 여기 메뉴판에는 돌방구촌딱구이로 부릅니다. 이 집은 가창면 산중톡에 나홀로 있는 집인데요.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입니다. 외딴 집이지만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상 문전성실을 이루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음식점이라기보다는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집입니다. 거기다 자연에서 힐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창면 찐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8인 이상만 예약이 가능하고 8명 이하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설의 음식 돌방구촌딱구이는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 빨간 소스로 무장한 닭구이 요리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비주얼까지 완벽한 음식인데요. 식당 옆 텃파트에서 키운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닭이 유명한 대구에서 다른 식당들과 다르게 양념을 한 토중닭을 직접 돌판에 구워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돌판에서 매콤하게 양념한 닭을 볶아 군침을 자극하는데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먹은 후에는 남는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도 별미입니다. 32년 전설의 맛 돌판처럼 단단한 전설 전진호 주인장은 어머니와 함께 22살 때부터 청춘을 돌판에 바친 사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50이라고 합니다. 주인장은 돌판에 구우면 일반 철판보다 낮은 열 전도율로 천천히 익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 육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집 토중닭구이의 특징은 닭고기를 미리 양념에 재워 놓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양념에 버무려 돌판에 굽는다고 합니다. 미리 재워 놓으면 닭고기에서 물이 나와 돌판에 물이 흐리기 때문에 잘 구워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27년 노하우로 터득한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전설은 쓰리고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원고는 닭고기를 자른 뒤에 양념에 버무리고 투고는 닭고기를 굽다가 추가로 양념을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쓰리고는 한입 크기로 자른 뒤에 다시 양념을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이 속까지 배도록 하려면 최소한 3번 정도는 발라줘야 골고루 뱀다고 합니다. 쫄깃탱탱한 닭고기의 비결은 이곳에서는 20호 토중닭을 사용합니다. 닭이 굉장히 큰데요. 살을 발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토중닭을 직접 키웠다고 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키우지 않지만은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방목하는 토중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뼈를 바르고 손질한 닭고기에는 일일이 칼집을 내서 퍽퍽함은 줄이고 부드러움은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남은 뼈는 닭육수로 재탄생하고 날개는 모아두었다가 율금가루, 간장 등을 넣어서 날개 닭조림으로 톱님상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운수 좋은 날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칠맛 나는 양념 맛은 시간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매실청과 보리고추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수한 맛도 나면서 찰지다고 합니다. 이래서 손님들이 양념 맛에 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설은 2대를 이었지만 3대는 큰아들이 이어받아야 하는데 올해 2월달에 신장이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8개월 정도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시 문을 연지가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전설의 맛집 대구 달성군 가창에서 돌방구 촌딱구이로 유명한 대자연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